아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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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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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아이고, 왜 불이 저리 났어, 스코옥? 세연 씨랑 미도 씨는 외출이고, 표인숙 씨, 표인숙 씨, 민우처님은요? 저, 할머니 못 보셨어요? 그걸 왔나한테 물어보노. 아, 시험. 아, 이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. 너 뭐야! 너 왜 여기 있어? 아니야. 왜, 왜? 너 왜 여기 있냐고? 잠깐만, 잠깐만. 지금, 그게 아니라? 너 진짜, 지갑 때문에 그래? 아니야, 그런 게 아니라. 너 진짜 너, 너 진짜 나 좋아해? 일단 나가자. 너 왜 여깄냐고! 왜 왔냐고! 왜 여깄냐고! 죽겠다고! 죽고 싶어! 뭐라고! 야! 이거 안 놔? 너 미쳤어 진짜! 놔! 이거 놔! 여기 미쳤어! 무슨 일이에요? 이거 화재경보 아니야? 인식이 있는 거야. 그게? 아무래도 저 아내. 뭐라고요? 이거 뭐라고! 나 온다! 뭐하는 거야? 나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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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온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